야 범수야 좀 일어나봐 아 왜 그래요 너 니 누나 못 봤냐 아 새벽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봐요 뭐 자고 있겠지 아 방에 없으니까 하는 소리 아뇨 니 누나 어제 안 들어왔어 에? 진짜야? 아 뭔 일이랴 참말로 온 놈하고 정분이라도 난 거 아뇨 아 뭐 일찍 일어나서 나갔겠죠 그 엄마 그 새벽잠 많잖아요 그런가? 일주씨 어젠 내가 술 취해서 미안해요 그치만 우리 부부잖아요 결혼했으면 같이 자는 게 당연하잖아요 나도 남자라고요 나도 남자라고요 다치? 다친 건 몸만이 아니에요 당신은 날 갈기갈기 찢어놨어 どう? 아 감사합니다.